너무 높은게 높은거 같아요 약 600m 앞에서 경제자유구역첩 반면 대회자동당 어이 장면이 뭐지? 굉장히 쉽지 않게 보인거 같아요 아이고 좀 시기 같네요 아까봐 이게, 이게 뭐는데? 새면사리 계산 좀 하죠 야, 빨리 와 섬멘구역 정련된 우회장입니다 그런데 이게, 손방 올 때에는 건벨이 흐름이 그리고 будто 섬멘구만은 질대니까 자기 방문했고 잠시 후 우회장입니다 호텔에서 이게, 이렇게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.